피 별 어 소리 특성 그 성향 이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음료하고 빛되면서 재미 반 또 진지하게 제가 나름대로 비교해 봤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어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재미있게 봐주시는 컨텐츠 쪽 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수돗물 스타일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각 브랜드의 중 저가 기종들이 상당히 이분의 비어 비교 되는데요 나드 c o 1 b 라든가 뭐 말 안츠 뭐 7 시리즈 6 시리즈 뭐 대논 뭐 500 700 뭐 십대로 는 또 이렇게 좀 중저가 유니버설 플레이어 이런 외 제품들이 수돗물 맛이 좀 납니다 특별한 맛이 있지도 않고 탑이 조키즈 좋지도 않고 딱히 나쁘지도 않는데 어떤 감동이나 이런 어 기쁨 같은 건 없이 없는 느낌 이구요 약수 물 느낌 나는 기종들 또 마찬가지의 거의 비슷한 컬러에 해당을 합니다만 개중에서도 문제 대논 쪽 뭐 칠 500 700 기존 같은 것들이 약간 그래도 힘이 좀 있는 듯 하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이런 느낌 어 드는 점 뭐 가 거의 또 마찬가지 동일상 상입니다만 정수기 물 에 대한 부분들도 뭐랄까 물 이지만 물기 물이기 때문에 깔끔한 맛이 나긴 하지만 깔끔함이 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류의 그런 것들 뭐 어 잉켈 7080 요런 기종 도체 좋아하거든요 출력이 3조나 출력이 되고 뭐 티악 cd5 뭐 출력 2개인데 아날로그 볼륨을 리모컨 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요런 기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음질 상으로 굉장히 우수한 기종은 아니지만 어 사용하기에 좀 상당히 편리해요 리모컨 되지 않는 앰플을 사용한다던가 이럴 때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 앰플 여러정 쓸 때도 좋구요 자 이런 기본적인 물 성향에서 최고 에비앙 와 같은 최고급 생수 쪽으로 보자면은 마크 레빗은 390 같은 어 일창 cdp 같은 경우도 정말 아주 맑고 깨끗하고 정확하고 아주 예리하면서 아주 스테이징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딱 써봤을 때 아 확실히 고급이 다르구나 다르긴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매력들을 느낄 수가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마크 레빗은 30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좀 큰 기대를 하고 굉장히 고가 제품들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들어오면 큰 개선점이 없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이런 특징 인데요 ps 오디오 퍼펙트 웨이브 cdt 와 dc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히 우수합니다 마크 레빗보다 한수 앞서 말씀드린 기종도 한수 위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메모리 에다가 cd 를 쭉 읽어 가지고 올려 버려요 이런게 이제 코드나 메르디안이나 ps 오디오가 이런 방식을 쓰는데 메르디안이나 코드보다도 ps 오디오 쪽은 굉장히 많이 올려 놓는 타입으로 나름대로의 정제된 파일을 재생한다 따로 따라서 요런게 사실상 엄밀히 정수기 물에 해당하는게 이론상 맞습니다만 음의 퀄리티가 굉장히 순도가 높기 때문에 어 에비안과 같은 최고급 생수 단 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기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볼륨 단위 달려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어 아주 세밀한 볼륨을 정할 수도 있고 볼륨 없는 프리 기종 들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cdp 나 dc 에 볼륨 지원되는 와디아 도 마찬가지 거든요 요런 기종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이제 제가 마크래 빛은 30일과 3구 공과 나란히 또 그리폰 아다지오 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비교를 했던 기종이 소니 프론티어 cd t 인데요 뭐 ufo 를 닮은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트랜스포트 모델인데 어 음질이 30일과 거의 동일한데 30일 마크래 빛은 30일 같은 경우는 끝단 저역 단에서의 어 메리트가 좀 없어요 밑이 조금 허한 면이 유일한 약점 쪽에 해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역 재생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어 소니 프론티어 요기 정도 그 부분까지도 동일해요 한데 이제 고역 쪽에서의 정확한 맛은 30일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화사거나 아름다운 소리 쪽을 만들어내는 데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소니 프론티어 트랜스포트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아주 적절하게 부드러운 과 아주 미세한 부드러움에 아주 미세한 화사함이 더해지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30일 보다 거의 돈 100만원이 저렴한데 한급 위에 성능을 가지고 있다 훨씬 더 좋은 밸런스와 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브랜드보다 어 제품의 개개의 별로 다 따로 얘기를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정지를 강화시켜 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보급형 생수의 느낌이 나는 기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마란츠 뭐 s11 s3 뭐 대논 뭐 2500 뭐 이런 기종들도 해당을 하겠구요 여기서보다 살짝 더 윗길이라고 제가 거의 같은 동급인데 살짝 윗길이라고 느꼈던게 이제 에소테리 k07 뭐 이런 류의 모델들 같은 경우도 요런 특징들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제가 이제 동영상 이미지를 위해다가 내용을 올리셔서 잠시만요 티아 기계 무슨 vr ds 들어간 30개월 cdp 로 계약 기업을 하는데 cp 거비 소니 1호 1 고급 글라스 피어 픽업이 사용이 되고 dc 도 좋은게 사용되고 뭐 그런 좋은 특징들을 어 외형적으로 내역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종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좋은데 안좋은 그 느낌이 좀 어느정도는 좀 들었던 기종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좀 한번 감안하셔서 해보 들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플 엑시머스 ss 10 이라는 sd 플레이어 인데 요기 좀 같은 경우는 마크 레빈슨 390 하고 진짜 상당히 좀 얼추 많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법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기운 기종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 내에서 메커니즘 적인 완성도 자체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한번 들으실 만한 특징들을 가지고는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릉덩이 고인물 이라고 하죠 좋은 의미의 골고 인물이 아니라 좀 별로 인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쪽에 해당합니다 어떤 기종일까요 4 사운드룩 이라든가요 이게 거의 최저가형 막 막 코스트 것 같은데 가면 9만 8천에 파는 요런 올인원 타입 요런 고 cdp 올인원이라 단독인 모델도 아닙니다만 진짜 진짜 별로 이런거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수입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좀 별로 없고 맥심 커피 믹스 맥심뿐만 아니라 커피 믹스만 약간 두툼한 맛이 나면서도 요런 것들이 이제 필립스 931 9 5 1 이런 기종들 또 메르디안 588 뭐 요런 류의 기종들이 이렇게 두툼하면서도 어 묵직한 맛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 좀 찐득한 맛 좋다 레스비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약간 카페인 들어있어서 한번 계속 먹으면은 아주 고급 기종들 아닙니다만 의외로 빠져나가게 되게 힘든 매력적인 어 소리를 내줍니다 위에는 이제 531 이었나 그런데요 588 이나 5 5 8 6 이나 지금 531 이나 이런 기종들이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메리디안 특유의 음악성과 약간의 두툼함이 겹 결합된 매력적인 소리를 내주고요 어 비슷한 관점으로 tcd1 vt 라는 진공간이 들어간 모델 일반 tcd1 모델이 있고 진공간 들어간 vt 모델이 있는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vt 모델로 제가 올려놔 봤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국산 cdp 중에서 안함 클래식 시리즈와 더불어서 가장 괜찮은 cdp 라고 생각하는게 어 태광 태광이 군이 안하며 태광 아너 tcd1 vt 모델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픽업 투구하기 쉽고 무난하게 쓰기 좋은 cdp 입니다 킨 사이다 음료수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킨 사이다 같은 경우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좀 단맛이 스프라이트 계열들이 조금 더 일반 치성 사이다 보다 높다 보니까 한국인 취향에는 좀 별로고 어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더 매력적으로 쫙쫙 달라붙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킨 사이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요런 사운드의 대표적인 기종으로 저는 어 태광 아너 tcd2 를 듣겠습니다 중국이 뭔가 어 까랑까랑한 소리를 해주기 때문에 뭔가 되게 좋은 소리를 내주는 거 엔트리급 에서는 기종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핵의 강성의 경질의 사운드 에요 어떻게 저역되게 없는 부분 타격감이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 되게 피곤한 소리를 내준다 라는 점에서 tcd2 를 저는 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킨 사이다에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좀 선호하는 마찬가지로 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좋아하는 사이다 인 어 칠성 사이다 탄산 음료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 거의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맑은 면이 그렇게 아주 강성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렇다고 킨 사이다 처럼 아주 답 어 너무 단맛이 강해서 끝맛이 개운함이 좀 없는 느낌 정도는 확실히 좀 덜 드는 타입 예 음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꼽아 봤는데요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기종으로 와디아 850 을 뽑아 봤습니다 와디아 850 온라인에 좀 안좋은 평가들이 좀 제법 있는 기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 하면서 썼던 기종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860 하고도 비교했고 와디아 16 하고도 비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50 이 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밸런스 적으로 상당히 좀 좋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파워 앰프 쪽이나 프리앰프 쪽에서의 댐핑력이나 구동력이 상당히 우수한 경우는 오히려 850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파워 앰프가 조금 약한 경우에는 860이나 어 16과 같은 플래그 식기 종들이 좀 더 나은 면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도 전환해서 음료랑 지금 무조건 맞는 매칭 딱 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성향이나 뉘앙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커피의 진한 맛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물이 좀 많이 타 있기 때문에 맑은 맛도 함께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생소와 물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쪽으로는 저는 이제 와디아 860 와디아 816 이런 또 와디아 불리형과 같은 요런 맛 와디아 상급기종 들이 이런 복합적인 맛 들을 때 어느 정도 좀 더 다 만족하는 일단 얼음이 들어갔잖아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좀 진한 맛이 들어 있고 특히 저역 쪽에서의 풍성하면서도 단단한 호쾌한 이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종 이라는 점에서 5 쪽에 제품들이 와디아 계열들이 저는 어느정도 상당히 이쪽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아메리카노 줘 아이스 물이 물은 들어가 있지만 얼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당연히 겨울에는 좀 더 좋습니다 지금 더운 때 잖아요 여름 기준으로 했을 때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 캄 23 23 t 모델 요런 모델들이 약간 그 쪽과가 아닌가 약간 어거지지만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 왔습니다 어 상당히 중저가 100만원 언더 80만원 언더 에서는 상당히 린디엣이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밸런스 형 이에요 괜찮은 cdp 좋은 cdp 인데 요 모델을 쓰다가 제가 옛날에 와디아 850 을 딱 들였었는데 그때 딱 느꼈던 느낌이 아 아쉽다 그러니까 아카미 23 t 가 오징어로 보였어요 제가 850 하고 나란히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탄산이 들어간 듯한 호쾌한 맛과 이런 파워풀한 맛이 같이 곁들어 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카미 좀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을 저는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구요 어 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음료에 딸기 라떼 라는 음료 인데 편의점에서 파는 딸기 라떼 요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실키 하다는 표현이 오디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실크 처럼 매끄런데 부드러운 요런 이야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제가 오늘 cdp 쪽에서는 그 얘기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만 요 요 느낌이 제가 왜 표현한 냐면 에소테릭 dv60 이라는 모델이 어 오 유니버설 인데 출시가가 800만원 900만원 대 유니버설 플레이어 인데 요기종이 상당히 딸기 라떼 필이 많이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묵직한 저역을 좀 어느정도 구사를 해요 그러면서도 위쪽 중고역 쪽이 부드러운데 또 해상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아주 미세하게 샤프니스를 올리고 컨트라스트를 올려낸 정도의 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만진 소리 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적절해요 그게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는 오히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급 생수 에비앙 계열 생수들보다 에스테릭 dv60이 오히려 좀 더 마음에 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주 아주 오래 듣는다면 생수는 먹어도 먹어도 매일매일 365일 먹어도 좀 질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처럼 딸기 라떼가 훨씬 마 물보다 맛있습니다만 그걸 계속 만든다고 느끼면 딸기 라떼는 자칫도 질릴 수도 있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ps 오디오 지금 앞서 퍼펙트 웨이브 cdt dc 랑 이 에스테릭 모델이랑 나란히 들어봤을 때에 대한 소감은 아 진짜 에스테릭 dv 도 줘 dv60이 아니고 6곡이니까 그래도 좀 더 신형이란 말이죠 어 저것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게 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그래서 높은 그레이드 제품들은 아 딱 와 닿는 엄청 이 강력한 소리를 들려준다기 보단 아주 질리지 않는 아주 적절한 밸런싱이 굉장히 주요하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상급 계열을 갔을 때 자 요거는 이제 라떼 계열이죠 커피가 들어갔지만 라떼 라서 끝맛이 역시 또 밀키 하다는 표현이 좀 더 분명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에 몽글몽글하게 끝이 예리하게 떨어지지 않고 생수처럼 얼음 들어간 생수처럼 예리하지 않고 딱 끝이 몽그럽게 부드러워 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cdp 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진함이 가미가 돼 메르디안 이게 800 cd t 인데 800 뿐만 아니라 제 사진은 뭐 808 도 지금 805 808 같이 갖고 있는데 808 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음악적이고 아주 커피 맛이 들어가서 아주 진한 맛이 감도는 가운데 우유까지 참가가 됐기 때문에 밑단 쪽이 양감도 그 품 이라고 해야 되죠 이 풍미가 확 올라오는 면이 있는데 다가 밀크의 그 아주 점도가 높 어느정도 들어가는 아주 두툼한 맛 까지 변비가 되서 웨르디안 800 808 뭐 요런 계열들 시리즈들은 정말 특히 클래식 매니아 이라고 하면은 거의 정말 이상 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준다 하지만 아까 탄산 들어간 사이다 계열이나 콜라 계열이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어 청량하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거 어쩔 수 없죠 커피에다가 밀크까지 탔으니까 청량감은 굉장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아메리카 계열들은 아메리카노 계열들은 그래도 좀 물이 많이 들어가면서 우유가 안들어가니까 조금 청량감이 어느정도 좀 감도는 면이 있다 라는 이런 미세한 뉘앙스 정도의 차이 급으로 좀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료 자체의 그레이드 말이죠 또 이번에 에스프레소 사실 약간 오버스러운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CDP는 에스프레소가 될 만큼 진한 맛을 넣을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 만들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개중에서 가장 진한 맛을 좀 내주는 CDP를 제가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굳이 무리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리폰 아다지오라는 CDP를 제가 들었을 때 상당히 진한 매력 중음 때 굉장히 진한 매력이 있으면서도 깊은 맛 아 그래폰 이미지 앰프에서 느껴지는 그런 소리 전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마크레빈스 30위가 나란히 30위는 분리형 인데도 불구하고 아다지오랑 굉장히 면밀하게 들어봤는데 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약간 전반적으로 좀 아메리카 호키안 스타일의 사운드를 많이 구현하다 보니까 예리한 스타일인 아주 맑고 청량한 예리한 스타일인 마크 390 31 보다는 오히려 그리폰 아다지오 쪽이 어 개성적이면서도 음악성을 좀 함께 갖추고 있는 브랜드라서 하나의 컬러보단 두 개의 컬러를 함께 동시에 지니고 있는 브랜드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그리폰이 좀 맞는 측면이 좀 있어서 굳이 무리하게 어 에스프레소 쪽으로 잡아 봤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좀 진지하게 제가 원래 하던 식으로 진지하게 제품의 성능이나 본연의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둘까 재미를 좀 더 가미할까 해보다가 한번 시험 삼아 만들어 본 내용이니까 반응이 좋으면 앰프나 다른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해 가면서 해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